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5년이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월호 5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다양한 추모 행사를 엽니다.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청소년 사목국은 13일 교구 청소년과 청년으로 이뤄진 세월호 기억순례단과 함께 팽목항과 진도성당, 목포 신앙을 찾아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행사를 엽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과 의정부 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 민주가톨릭 행동,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는 오는 15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미사를 봉헌합니다.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 도마동 성당에서, 인천교구는 답동주교자 성당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미사를 봉헌합니다.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거두리 성당과 포천 성당에서,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파동 성당에서 각각 추모 미사를 봉헌합니다.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 30분 수정본당 평신도협의회, 천주교 사회교리 실천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추모 미사를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6일 오후 7시 세월호와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서를 주제로 영남대 김태일 교수의 특강을 진행한 뒤, 오후 8시 대구대교구 성모당에서 교부장 조환길대주교 주례로 추모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수원가톨릭대학교 임만우엘 성당에서도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미사가 봉헌됩니다.